오늘은 4천억 부자로 알려진 김승호 회장님의 신간 사장학 개론이라는 책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 회장이 너무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이야기하는 돈에 대한 수입 경로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경로로 돈을 벌고 있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발전해 나가야겠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네 가지 경로라는 게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인이 돈을 버는 과정은 네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네 가지를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건데 먼저 첫 번째는 자신의 시간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시간을 조금 더 비싸게 파는 사람들 세 번째는 타인의 시간을 파는 사람들 네 번째는 만들거나 합치거나 제조정을 통해 수익을 얻는 투자자들입니다 이 네 가지 경로를 통해서 개인들은 돈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감이 오시나요?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먼저 자신의 시간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하루 24시간 누구에게나 주어진 똑같은 시간이죠 이 24시간 중 일부를 누군가에게 파는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한다는 거 혹은 1인 기업으로 활동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시간을 파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루 중 8시간을 회사 가서 일을 하면은 그 대가로서 월급을 받게 되는 거죠 쉬운 얘기로 자신의 근로를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수입을 얻는 사람들이 1번 유형입니다 자신의 시간을 파는 사람들 두 번째는 자신의 시간을 조금 비싸게 파는 사람들입니다 소규모 사업자라든지 전문직 종사자, 연예인, 강연가 이런 분들이 이 두 번째 자신의 시간을 조금 비싸게 파는 유형에 속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경우보다 두 배에서 세 배 많게는 수십 배를 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아요 사실 근로를 해서 돈을 버는 거 자신의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버는 건 똑같지만 수입의 규모는 일반 회사를 다닌다거나 직장인들보다 몇 십 배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세 번째는 타인의 시간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1번과 2번이 자기 자신의 시간을 파는 사람들이었다면은 3번은 다른 사람의 시간을 팔아서 자기가 돈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어떤 사람들이냐 기업가가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전국 단위로 사업을 하면서 300명 이상 직원이 있는 경우 자본과 기술이 있고 직원들의 효율을 통해서 그들의 급여 이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인 거예요 흔히 말하는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직원을 써서 300만 원을 줘요 월급을 근데 내가 이 직원을 고용함으로써 나는 회사에서 5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얻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일을 부려서 그 돈을 내가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런 사람들 기업가들 이런 사람들이 타인의 시간을 파는 사람들이 됩니다 네 번째는 이런 기업을 만들거나 합치거나 재조정을 통해 수익을 얻는 투자자입니다 기업 혹은 기업가들을 통해 신용 자산을 내고요 그 다음에 그 신용을 가지고 현금을 확보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정말 어나더 레벨이죠 보통 사람들이 도달할 수 없는 어나더 레벨의 사람들이 됩니다 네 가지 경로 중 두 가지 경로는요 1번과 2번이죠 자신이 일을 하지 않는 순간 수익이 중지됩니다 직장인들도 그렇고 1인 기업가들도 그렇고요 내가 일하지 않으면 수익이 딱 멈춥니다 왜? 자신의 시간을 팔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을 더 이상 팔지 않으면 돈도 역시 못 벌게 되는 거죠 굉장히 취약한 구조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1번과 2번에 속해 있죠 저도 이제 1번과 2번에 속해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다 보니까 내 몸뚱아리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되는 거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회사에서 오래 일할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내 시간을 팔아서만은 절대 큰 돈도 벌 수 없고 지속하지 않다는 겁니다 반면에 기업가나 투자자는 타인의 시간을 팝니다 자신의 몸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통해서 즉 생각을 통해서 수익 구조를 만들어 놓습니다 내가 굳이 내 시간을 써서 노동을 하지 않아도 이거와 이거 이렇게 해서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 고용하면 그 사람들이 일을 함으로써 내가 돈을 버는 그렇게 이제 굴러가는 거죠 대부분의 기업가들이 이렇게 해서 돈을 벌고 있는 거죠 이들은 어떻게 보면 내 시간을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루 종일 일에 매달려 있지 않아도 내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수입이 들어오는 구조가 됩니다 한 개인의 수입발전 모델은 시간을 파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결국 기업가나 투자자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결국에 여러분들은 내가 직장에 머무르면 그렇게 벌 수 있는 수입은 한계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인 기업가가 된다든지 펄스터 브랜딩 이런 걸 해가지고 내가 돈을 좀 더 벌어보겠다 하더라도 여전히 구조, 시스템이 없으면 내가 일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인 건 여전한 거죠 그래서 3번, 4번 기업가나 투자자의 레벨까지 나아갈 때 궁극적으로 내 시간의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산이 없는 사람은 처음에는 어쩔 수 없어요 자신의 노동력이 기반된 근로소득을 통해서 얻어야 돼요 하지만 점차 타인의 노동력이 기반이 된 사업소득을 얻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내가 돈을 벌어서 자본을 마련해야죠 흔히 말하는 중작돈이죠 그리고 그 점작돈을 열심히 모아서 이제 점차 내 사업, 내 기업을 만드는 거죠 타인의 노동력이 기반이 되는 사업소득을 만들도록 기업을 만든다든지 투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금융소득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 같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재벌 총수들이 연봉 많이 가져가긴 하지만 사실은 배당을 통해서 많은 돈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식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배당은 기업 자체가 일을 함으로써 나한테 돈을 벌어다 주는 거죠 내가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큰 소득을 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누구나 다 내 근로소득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렇게 번 돈을 가지고 어떻게 나를 점점 발전시켜 나갈 거냐 이것은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진짜 궁극의 레벨 마지막으로 국가의 성장과 변화에 따른 구조적 소득까지도 얻을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업이에요 한 개인이 만든 기업이죠 근데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국가에서 나서서 반도체 산업 특화단지를 만들어주고 거기서 만들면 세금 면제해주고 고용 많이 하면 또 세금 면제해주고 땅도 주고 공장도 인센티브 준단 말이죠 이게 국가의 성장과 변화에 따른 구조적 소득에 해당하는 거죠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싶은 건데 뭐 사실 여러분 쇼핑몰 하거나 카페 한다고 국가에서 뭐 그렇게 도와주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반도체? 신약 바이오? 세금 면제해주고 산업단지 조성해주고 도로 깔아주고 전기 깔아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 정도의 뭔가 부, 부의 흐름 여기까지도 생각하시고 나아가신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저는 뭐 아직 네 번째는 아직 멀었고 쉽지 않죠 사실은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 네 가지 경로를 보시면서 아마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이 1번 아니면 2번에 속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1번과 2번은 전부 다 굉장히 취약한 구조다 내가 일하지 않으면 소득이 딱 끊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얼마나 많이 버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굉장히 열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3번과 4번으로 나아가야 되는 건데 이 3번과 4번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경제적 자유는 물론이고 시간적 자유, 즉 궁극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천억 부자가 말하는 수입의 네 가지 경로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